네, CEO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상장 기업들의 대표님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기업의 성장 동력과 비전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CEO의 눈입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 이후에 비대면 솔루션으로 제가 어저께 기억하고는 미국의 줌도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루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채셨습니까? 네,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회사입니다. R-서포트의 서영수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수혜주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뀐 세상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면 코로나 끝나면 이 회사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의 줌, 아니면 줌을 미국의 R-서포트,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R-서포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서포트에 대한 일단은 회사의 간단한 이력부터 저희가 설명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좀 소개시켜주시죠. 네, 요즘에 비대면 솔루션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 R-서포트 대표이사 서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화상회의 제품 이전에 원격 근무에 관련되는 원격 시리즈의 제품으로도 아주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격 제어 솔루션인 최근에 원격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일본이나 글로벌에서 크게 판매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다 클라우드 형태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산은 여러분들이 PC에 일반적으로 좀 깔고 계시는 R-ZIP이나 R-TOOL의 이스트소프트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고요. 그냥 이름만 좀 비슷한 회사입니다. R-서포트는 원격 근무, 화상회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격 근무하고 화상회의 솔루션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지금 현재 원격 근무, 화상회의 솔루션들은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격 근무에 관련되는 솔루션인 리모트 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리모트 뷰의 경우에는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PC를 재택근무할 때 원격으로 액세스해서 자기의 PC를 회사에 있는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기 재택에 있는 PC를 회사의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리모트 미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줌에 비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대표격이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자녀들도요, 제 애들도 줌을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 아내도 줌을 쓰고요. 그럼 줌이 더 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R-서포트가 마케팅을 좀 덜 하셔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인 줌에 대항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많은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리모트 미팅이 상당히 사용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리모트 미팅의 경우에는 브라우저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 누구든지 배우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줌은 그렇지가 않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더욱 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줌의 시가총액을 돌파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약속하시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원격금 화상회의 솔루션이 빛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스포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가가 올라서 그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냥 테마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수급에 의해서 분위기에 쏠려서 올라갔으면 어차피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니까 절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올해 실적일에 매출이 꽤 좋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매출에 대해서 잠깐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간단하게 가이던스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반기 실적이 대략 한 2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2분기에 총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56%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6% 실제로 성장을 크게 한 곳은 일본에서의 성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목표가 일본에 있었는데요. 올해 매출 목표를 사실은 반기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미 초과를 해버렸고 그래서 상당히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주분들께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상반기가 가장 큰 피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작년 대비 50%, 6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2웨이브가 오면서 다시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국가가 대응을 아주 잘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매출이 쭉 하반기까지 이어지질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뉴딜 관련되어서 디지털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시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금융권 기업들도 재택으로 다시 돌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주주가 엔티티 독거모고요. 그렇죠? 이대주주가 엔티티 독거모고 엔티티 독거모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 같은 데입니다. 아니면 KT 같은 곳인데 이대주주가 엔티티 독거모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의 원격 솔루션을 수출을 계속해왔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의 원격 솔루션은 제가 탐방을 꽤 오래됐지만 갔을 때만 해도 아이폰 솔루션은 개발 중이고 엔티티 독거모랑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다음에는 조금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해 주시면 엔티티 독거모의 아이폰 관련된 솔루션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실적과 성장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고 있는 솔루션은 저희 회사가 세계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티티 독거모가 현재 안심 원격 서비스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유료 사용자가 2,3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드로이드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폰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폰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저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거모에 솔루션을 공급한 이후에 독거모가 알스포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더 알려진 것일 텐데 그러면 사실은 엔티티 독거모가 이대주주고 일본에서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신뢰 같은 것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결제 서류에 도장을 15개 정도는 찍어야지 결제가 나눌 정도로 업무 프로세스가 좀 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엔티티 독거모가 이대주주로 있음으로써 조금 일본 사업에 좀 소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편리함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신중히 신중히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루션이나 어떤 제품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거모가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배경에도 수년에 걸쳐서 저희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독거모가 이대주주로 있음으로써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작년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라고 조금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독거모가 이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한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크나큰 차별 없이 현재로 현재까지 아무 무리 없이 비즈니스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 대표님께서 회사가 사실은 무료로 원격회의 솔루션을 제공하셨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사실은 무상으로 지원했고 또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도 하셨는데 그럼 유료로 전환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가입자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환율이요. 한국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경우에는 무료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유료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무료 유저들의 전환율은 오십 프로를 상해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렇게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기준이 한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무료가 아니라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라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전환율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면 미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이렇게 전화를 연결, 대표님들 전화를 연결 많이 하는 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분의 뜻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우리 대표님까지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원격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신하고 실효자가 나온 이후에도 이 원격근무 영상회의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 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는 오피스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나더라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인식이 대표이사부터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서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드시 만나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일반 범인으로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표님은 왜 그런 생각을 10년 전부터 하셨습니까? 저희 회사가 원격 관련되는 전문 솔루션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저희들이 큰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다른 회사들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희들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일본 기업들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원격 제품들을 일본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 제품을 재택근무용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관리자를 위한 원격 제어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재택근무용도로의 활용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재택근무용도로서의 저희들 사업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터닝포인트 그런 것들이 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체적으로 R-서포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최근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책임감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국에 반짝해서 관심받는 기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꾸준히 실적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새로운 제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직접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서영수 R-서포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